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승부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사고 있는 연예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연예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연예인이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 한 명과 친분관계에 따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 거래가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구체적 범죄와 관련됐다는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예인이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웅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한 것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폭 등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 상승에 따른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